김종길 권투선수민 이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이상 김종길 기아는 평소 대한민국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모범활동과 도전정신확산의 기안바 2020 도전한국인 시상시에서 도전한국인상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축하드립니다. 부선진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신으로 진짜 열심히 포기하자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우리 권투선수 김종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